한국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올해 8월 무역 수지가 9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올해 들어 최대폭 적자이자 5개월째 적자가 이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6.6% 늘었지만, 수입액이 661억 달러로 28.2% 늘며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. 한국 전체 수출액에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줄었고, 최대 교육국인 중국 수출액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